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달콤한 진짜 리얼 사운드 호달지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거는 가을 컬렉션이었는데, 친구가 생일 성공도 좋았던 거예요. 네이처리퍼블릭 키스마이 미니 립스틱 키트 매트 에디션이에요. 키스를 부르는 인기 컬러들을 모아서 귀여운 사이즈로 선보이는 미니 립스틱 키트랍니다. 입술에 시크처럼 부드럽게 슬라이딩되어 보송하고 마무리되는 리얼 발색 매트 립스틱 이라고 하네요. 컬러는 리얼 레드 프릭 오렌지 그 다음에 코랄 선샤인 스파클링 링크 슈퍽 코랄 프릭 벨벨 이렇게 하시네요. 여기부터 쭉 이렇게 6가지 컬러에요. 발색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겨서 완전 리얼 레드 같은 느낌 발라볼게요. 상당히 매트 미니 사이즈였으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끝이거든요. 금방 쓰고 빨리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컬러는 프릭 오렌지 두 번째 컬러는 프릭 오렌지 프릭 오렌지 프릭 오렌지 프릭 오렌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남아있어서 제가 원래 립스틱을 별로 저런 바르는 사람이라서 진즈를 많이 먹어서. 예쁜 색깔이야. 그리고 왠지. 그리고 왠지. 그리고 왠지. 자, 저희 엄마가 탐냈던 걸로. 코랄선샤인입니다. 이 색깔의 맛색은 이렇게 생겼구요. 그리고 왠지. 그리고 왠지. 그리고 왠지. 이런 느낌이야. 코랄선샤인. 다음은. 스파클링 핑크. 다시 그냥. 네번째. 이렇게 핑크색깔이야. 발림성 좋아해요? 아주 부드럽게. 잘 발려요. 이렇게. 좋아요. 네번째. 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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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빅데이크 빅데이크 10분 코랄 이게 색깔이 와 완전 톤 다운 시킬 때 오 괜찮네 이거 저희 원래 이런 걸로 잘 안 써봤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 눈 쨍하게 하고 입걸로 죽일 때 쓰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흠 10분 코랄 흠 입술이 아주 다리 같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브릭 벨벳 발라보기는 했었는데 브릭 벨벳 브릭 벨벳 브릭 벨벳 슉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18년도 가을 나왔던 것 같아 17일인가 18일인가 진가가 계속 피어났다면서 그래서 어떤 기억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브릭 벨벳 되게 말린장미 느낌 말린장미 느낌 네 브릭 벨벳 이렇게 총 여섯가지 색상을 보여드렸어요 네 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섯가지 느낌이 괜찮죠 발림성은 상당히 부드럽고 매트하다는 립스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니로 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옷에 대해 수고 많으셨어요 잘자요 어릴맨 도움이